안녕하세요.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. 오늘도 어떤 걸 살지 고민 중이신 분들을 위해 영상을 제작했습니다. 추천 순위의 기준은 쿠팡 랭킹 기준 정보로 정리를 했습니다. 본인과 취향이 좀 다르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. 1위부터 10위까지 간단 명료하게 정리해서 구매 선택하는데 빠르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. 추천 순위 보시고 댓글에 링크 보시고 구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도 고민된다 하시면 5위부터 1위 제품 위주로 보시고 비교 선택하시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. 가격은 업로드 날짜 기준이기 때문에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